루시의 동작 아닌데 우리 루시가 그 팀워크가 너무 좋은 게 느껴지는 게 단어를 얘기하면 동시에 그 동작을 말하지도 않고 똑같이 하는 거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셔가지고 한번 몸풀기로 한번 해볼까요? 됐다 하나 둘 오우 놀랍다 루시 말하지 않고 동시에 그 동작을 하는 거예요 레몬 레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이 하나도 안 맞네요 도대체 왜 이걸 하겠다고 했는지 자 그러면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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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둘 셋 뭐야 이게 저 루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강아지 이름이거든요 아 일단 이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케비노 하나 둘 셋 케비노 하나 둘 셋 셋 둘 셋 예 그냥 집어치우는 걸로 결론을 이건 뭐 괜히 했다라는 생각 밖에는 그냥 모르는 사람 네 명 모아나도 이거보단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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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o